3번 모셨어요. 정원진 더 좋은 연구소장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응원 댓글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홍보대사를 자차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어디 집회가서도 스픽스 홍보하셨다면? 네. 그래서 그 영상만 따로 수출을 올라갔는데 무려 48만 명 시청을 하셨습니다. 최소한 48만 명은 스픽스를 강한 인상을 남겨드렸고요. 스픽스 역사상 개인으로는 최다 시청 조회 쇼츠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스픽스를 좋아합니다. 천국만마를 얻은 듯한 귀글입니다. 아 근데 그 체다 조회를 기록한 외부 쇼츠 있잖아요. 스픽스 홍보하. 그게 김종대 전 의원과 스픽스TV가 천국이 관제의전에 깊숙이 입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종대 전 아니 우리 김종대 의원님과 뗄라 뗄 수 없는 셔츠입니다. 그 건으로 어제 그저께 조사받았어요? 조사받으셨군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이랑 함께 조사받았던 이야기를 들었고 정말 나쁘고 못된 정권이라고 제가 신랄하게 송편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고발 당하시면 안 됩니다. 변함없이 최민호 스픽스 기자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 그래도 앵커님께서 아침 처음에 카카오톡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모티콘 3개 중에서 하나만 평생 무료고요. 두 개는 또 90일짜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꼼수가 있고 톡사라 같은 경우는 저도 즐겨 사용하는 서비스이긴 한데 한 이용금액이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10만 명이 이거를 자동으로 결제했으면 2억입니다. 참 카카오 반성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뭐 이왕 고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신상 발언 좀 하고. 그 양이 다들 궁금해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12월 4일 날 방영된 스픽스 왁자 직거래에서 이제 제 발언이 고발 대상이 됐는데 그날 발언에서 언론의 인용 기사는 대체로 집무실 이전에 청공이 개입했다였어요. 제가 그날 얘기한 건 두 가지입니다. 관저 이전과 집무실 이전이에요. 그리고 관저 이전에 관한 거는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청공이 찾아간 이후에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게 요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무실 이전 건은 육군참모총장의 서울사무소가 국방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무렵에 국방부 이사가 다 완료 안 되는 시기로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5일이 겹쳐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대통령이 공사 중이고 이삿짐이 와글와글 하는데 어떻게 집무실을 차리냐 해서 별도 집무실을 알아본 걸로 제가 설명을 했고 그게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가 잘 차려져 있는 아주 최적의 사무실이어서 대통령을 그리로 모시려고 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청공이 또 다녀갑니다. 이게 관저 다녀간 직구에. 그래서 그 부분을 했는데 이번에 고발자는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러면 관저 이전 문제가 민감한 문제입니까? 집무실 이전 문제가 민감한 문제입니까? 바로 대통령 집무실 코앞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고발 내용에서 빠져 있다. 아, 집무실이 빠져 있는 거구나. 빠져 있다. 오로지 관저만. 오로지 관저만. 왜 이러죠? 왜 이러죠? 내가 보기에 대통령 비서실장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집무실이거든요. 그럼요. 대통령이 집무실 보는 공간 자체는 대단히 공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관저... 이건 아예. 그래서 왜 이건 고발 안 했냐고 그러니까 조사하는 경찰은 고발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모르겠죠. 일종의 명예의 손이니까 명예의 손을 당했다 느끼는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또는 경호 최상 이런 사람들 아닐 겁니까? 그런데 아마 그러나 모르니 집무실이라는 훨씬 중대한 공적 공간보다 넘버 서열 넘버 온 오해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건드린 것 때문에 그리고 특수관계, 천공이랑도 특수관계로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를 포커스를 해서 고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딱 들으니까 보독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최초의 이것을 국방부의 상급기관에 보고한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그 비서실장, 그 다음에 천공 아무도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난리에 지금 이게 사과나 된 지 두 달째인데 경찰에 갔더니 그분들은 조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나와서 제가 어느 방송에서 웬 겉절이들이 나와서 겉절이들이 겉절이들이 당사자가 좀 얘기해라. 당사자가 김장 본체들은 가만히 있고 겉절이들이 그런데 저는 이게 김종대 의원님 문제 제기가 굉장히 심리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 나름대로 정보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이미 집무실 관절 이전 논란 때 예민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한겨레신문에서 관절아 진무실 논란 때 김건희 씨가 왔다 가고 옆에 무송인이나 제3자 끼에 있다는 보도가 이미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발당했어요. 이미 여러 언론들이 투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는 김종대 의원님은 훨씬 더 많은 정보망과 네트워크 때문에 결정적 제보를 받으신 것으로 추정하고 저희들이 별도의 망으로 파괴해도 분명히 청구원과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개배했다는 의혹은 매우 공익적일 뿐만 아니라 또 그냥 막 지르는 의혹적이잖아요.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공익적이면서도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처벌이 될 수가 없는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겁주고 보복하는 이슈로 고발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대단히 한가한 거죠. 지금 이런 부분을 본인이 고발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정권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앞뒤 공간 못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출연한 방송은 다 보더라고요. 경찰에서. 매블쇼 나간 것도 고발당한 이후에 나간 거에서 했던 발언도 다 알고 있고 어떻게든 일단은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거는 다 보고 있다. 아마 이것도 볼 거예요. 이 방송도. 그런데 일단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의도는 애쉬당쳐 없고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실 아니야. 진실. 뭐가 백트구 진실이냐. 그런데 왜 입장을 밝혀야 될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겉절이들이 나라고. 저는 지금도 그걸 요구합니다. 대통령 내외와 총공이 직접 밝히세요. 뭐 돌아갈 거 없어요. 그리고 저 저 저 뭐야 그 왔다 갔으면 왔다 갔다. 뭐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이전한 건 아니다. 뭐 이러든지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거 저 정말 싫습니다. 본질만 얘기하고 뭐가 진실이냐 이것만 얘기하지. 뭘 또 빼고 선택적으로 자꾸나셔야 돼요. 하려면 아 그거 중요한 내용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날. 왜 참네 이런 거 보면 참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뭐 어쨌든 싸움을 걸어주셨으니까 응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거보다 더 황당하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개그 콘서트로 북한을 우순바다로 만든 김정은 총비서를 갖다가 너무나 즐겁게 하는 용산 대통령실. 누가 이 무인기 사건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대통령은 합참에 실망했다. 이제 군에 억박지르고 인사조치까지 오늘 예고하는 기사가 방금 속보로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저기 그 저 아 무엇보다도 황당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병주 의원에 대한 또 다른 음모론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도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에 의해서. 최 기자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은 봉숭아 학당이 생각나고 우리 정치권을 보면은 거의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대통령실이 북한 무인기 관련 정보를 일찌감치 입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장하며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나 언론에 공개한 북한 무인기 항적 자료로는 비행금지구역 안쪽 이야기를 절대 할 수 없다면서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내용은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봐도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다라고 대응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 자료를 어디서 받은 것이냐.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니 합참에서 제출한 자료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거죠. 국방위에서. 그런데 그건 투박하게 나와요. 이렇게 차가 가다 유탄하듯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가 강북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걸 구글 어스하고 한번 맞춰봤는데 사라진 항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비행거리와 속도와 하면 이거 이거 종로구나 남산 쪽으로 지나간 거 아니냐. 이래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병주 의원님도 즉각 입장을 했는데 자신의 페이스북과 방송에 출연해서 30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유치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는 대통령실이 황당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반복했는데요. 김병주 의원의 인터뷰 내용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국방위가 끝나자마자 제가 우리 비서진들한테 구글링 지도에다가 이거를 한번 오버랩해보자. 합참에서 제시한 비행계적과 비행금지구역 3.7km 한번 그려보자. 3.7km를 그려오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합참에서는 그려보니까 비행금지구역 국단을 스쳐 지나가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비행금지구역 안으로 들어왔을 확률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참에서는 점검을 하고 대비해라는 식으로 제가 말을 했거든요. 방송사에 나와서. 그랬더니 마치 그 정보를 지금 북한에서 받은 것 같이 또는 군 내부에서 받은 것 같지 않은데 군은 그걸 제대로 분석하는데 10일이 걸렸잖아요. 그날 사실 저는 대통령 안보실이나 이런데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한 걸 보여주는 단어라고 봐요. 안보실에서는 비행계적 띄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는 비행금지구역 같은 거에 당연히 띄워놔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띄우고 그냥 말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NSC가 열렸다면 비행계적을 놓고 비행금지구역하고 다 그리고 분석할 텐데 그런 과정을 없이 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특별한 기술 커넥션이 있어서 정보를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건 꼭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도 드론에 대해서 좀 알면 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사실 저도 저 발언이 있을 때 야 나는 군사 전문가로서 여기에 말을 보태야 되나 안 해야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의무는 가거든요. 그런데 개난 또 이런 것보다는 차분하게 좀 보자 이랬는데 그때 군이 워낙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을 보고 이적행위. 적을 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국방부 대변인이더라고요. 예비역 대령이더라고요. 이 사람도 군인 출신이에요. 이렇게 해서 메모라치다가 오늘 와가지고 어디서 자료받았나 이런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기 이미 김병주 의원이 밝히셨어요. 본인한테 자료를 준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라 합참 의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보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구글 어슬을 가지고 비행 궤적을 내가 한번 쫓아갔고 그랬을 때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들어왔다고 단정 짓지도 않았죠. 아니 그럼 사실 북한과 내통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중에... 그런데 정말 이거 백번 양보해서 만약에 그럴 일도 없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료를 준 당사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이 신원식 의원도 장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지금 본인들의 무능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거짓과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갖다 붙일 말과 붙이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아니 이게 뭐 북한과 내통했다라는 정말 뜬금없는 철진한 색깔 넣음이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계단이 진짜 시대착오적이고 이 정도의 수준인가. 정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말도 안 되는 지금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인기 침범보다도 그때 당시에 뭐 F-15, F-16 전투기가 떠가지고 삽질을 하더니 이제는 그 뒤에 관리하는 걸 보고 아주 그냥 그 무능력의 백화점을 북한에 다 지금 중계방송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말 국정을 단 하나도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 정호진 소장님은 아주 원래 정장하신 분이고 굉장히 품격 있는 친구 주의자이시니까 잘 아시면서 외르세요. 물론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노동자 서민 현장에 싸울 때는 굉장히 범같이 싸우신 분이긴 한데 근데 저는 정말 이 말밖에 안 나요. 단 하나도 맡길 수 없다. 무능하고 무지한 데다가 거짓말을 하고 남 탓으로 하고 그러다가 지실이 들어가면 또 더 큰 거짓말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전 정부 탓으로 하더니 그것도 안 통하니까 아예 문제지 않는 사람 간척으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1박 2일간 사라진다. 무슨 일이 생겨도 뒤늦게 나타난다. 무조건 부인한다. 걸리면 더 큰 거짓말을 한다. 그다음에 무조건 마지막에는 전 정부 탓, 남 탓, 하급자 탓을 한다. 지금 전형적인 그림으로 가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아예 간척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이분이 김병준의 삶의 계절을 보시면 가장 보수적인 분은 강원도에서 태어나셔서 육사, 탈광석이나 지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육군 대장을 한 분이고 가장 또 군대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거나 친미적이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하시고 아니 당연히 정보가 많은 분이니까 그 정도는 사실 당시에 기사 찾아보시면요. SNS에 용산 뚫린 거 아니야 라는 것은 필부들도 다 감남 의료들도 문제 용산 뚫린 거 아니야? 북한이 윤석열이 진짜 어떻게 겁주려고 한 거 아니야? 별별에 다 놔서 용산서를 파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오히려 그분이 조심스럽게 이것까지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문제제기한 건데 이분이 간척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김병준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야 군 잘 모릅니다. 군대도 안고 잘 모르는데 저는 그 얘기가 정말 타당하다고 들었던 게 이런 예를 들어 무인기가 침범을 했다고 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놓고 다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고수적으로 판단을. 그렇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속에서 본인이 직접 의원실 관계자분들과 구글어스를 놓고 비행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능성이 있었다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김병주 의원이 얘기할 게 아니라 국방부는 하참이 먼저 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예 단정 지었어요. 이거는 뭐 이적행이다. 국방부 장관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얘기했는데 9일 만에 갑자기 얼굴 바꿔놓고서 사실이었다 얘기하고 이제 와서는 갑자기 어디서 알게 됐냐 이런 식으로 김은혜 홍보수석도 얘기한 거잖아요. 자료 출처가 어딘지 밝혀라는데 맞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발언이에요. 김은혜 홍보수석인데 자료 출처는 이미 김병주 의원이 밝힌 거 아닙니까. 이게 웬 망신입니까. 이게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하나의 앞뒤가 안 맞는 맥락을 조금 보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서울 은평구를 지나갔다 그러면서 서울 북부가 뚫렸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호들갑 떨었습니다. F-16, F-15 아파치 헬기를 동원하고 공격기를 동원하고 한대는 떨어지는 일까지 있고 여기서 강력하게 응징 보복해라. 압도적으로 대응해라. 이래가지고 우리 무인기를 북으로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1월 5일 날 발표 이제 번복된 발표를 할 때는 아 별거 아닙니다. 스치듯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이걸 갖고 용산이 뚫렸다 그럽니다. 아까 그런 걸로 하고 아마 뭐 자랑했다 하더라도 구글 어스 수준만도 못합니다. 이러거든 발표 중에 그러면 이렇게 찰과상에 불과한 걸 가지고 그동안에 대통령이 나서서 북에 무인기를 올려보낸 정전협정을 위반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고 압도적이고 우월적인 전쟁을 준비하라고 한 건 또 뭐야?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냥 한 번 스친 것 같고 찰과상 가지고 이건 또 뭐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능이 들어가는 대목에서는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별것도 아닌 거고 부닥다리 뭐 뭐 하나 스치듯이 지난간 거 같고 애들 이렇게 난리야 이러고 지들이 위신 세울 때는 이때는 이 사건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압도적인 전쟁으로 이걸 묘사하고 이제는 저 응징 보복한다고 하면 이게 군사적인 건 사전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우리를 침략하고 위협을 강한 그 운용지지를 찾아내서 거기를 제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압도적이고 충분한 대응이에요. 비례성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충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군의 교전 수칙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하라고 주문하는데 지 머리 위가 뚫린 건 열흘간 모르고 있었던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려니까 이번에는 아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 뭐 뭐 그리고 찍어봤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압도적도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비인금지구역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시인했는데 근데 경호금지구역은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 그게 말이 안 경호구역은 안 들어왔다 이건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경호구역 안 들어오면 괜찮은 겁니까? 경호구역에 있는 용산에 있는 대통령과 김건희 등등 이런 사람들만 안전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대통령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국방부 뭐 이런 데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를 너무나 서슴없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어제 국정원에서는 용산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저거리에선 가능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 없다든지 우기듯이 그리고 예를 들어 경호구역 같은 경우는 안 들어왔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이건 진짜 해도 해도 지금 너무한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 계적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그걸 보면서 방금 띄워주신 사진 저게 뭐냐면 파주 쪽에서 내려왔는데 한강을 떼어 내려오잖아요. 통상적으로 이 서울에서의 인가되고 허가된 비행체 주로 헬기가 많습니다. 민간용도 있고 상업용 또는 어떤 정부 군이 있는데 대부분 항로가 한강이에요. 다른 데는 고층 건물이 많기 때문에 한강을 따라서 비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리 쪽으로 해서 강원도 쪽으로 빠지는 길을 제가 많이 타고 다녀봤어요. 그런데 저항로는 일단 한강을 따라서 가다가 용산진무실이 한강 이북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적당한 선인가에서 한강 떠나가길 멈추고 이제는 동쪽으로 날아가도록 설정된 항로입니다. 애쉬당초 목적이 저거였다는 거예요. 목표가 그거였는데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북쪽으로 조금 더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나 남산구역으로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그 3.7km P73 비행금지 구역 안에 속 안에 속하는데 700m 정도 들어왔으면 스친 게 아니라 칼이 푹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공격 드론일 경우에는 용산진무실을 타격하는데 이번 항적에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1, 2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행금지 구역은 최후의 방어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시면 1차로 그어진 원이 저 관악산까지 가 있는 감시구역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비행기 타면 여객기가 관악산에 연주대 남쪽으로 지나가잖아요. 그 안쪽은 감시구역이라고 그 안으로는 안 들어와요. 그 다음이 경고구역인데 더 안쪽이 이건 뭐냐면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해서 퇴거조치할 수 있는 데고 마지막이 비행금지 구역이에요. 3.7km 여기는 격추시키게 돼 있어요. 여기는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방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격추입니다. 격추. 그런데 용산으로 진무실 이전을 할 때 청와대에 있을 당시에는 비행금지 구역이 한강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거리가 대략 8km라고 그래서 반경 8km인데 청와대 뒤쪽은 부각산이 있기 때문에 주로 앞쪽을 전면 감시하는 걸로 해서 비행금지 구역이 운영되는데 그래서 한강에 걸쳐서 민간 헬기가 지나가고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행금지 구역인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게 대폭 축소가 된 거예요. 만약에 8.8km를 그냥 그러면 강남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서초도구까지. 그러니까 이게 진무실은 이전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게 다 비행금지 구역에 걸리고 이러니까 부랴부랴한 게 뭐예요. 저기 축소한 겁니다. 3.7km. 그래서 한강까지로 돼서 3.7km로 한 건데 그러니까 과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한강이 기준이 된 거는. 그런데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오면 격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마지막 방어니까. 그리고 경우 긴급사태가 발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0m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건 이제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적의 위협이 완전히 근접해 있을 텐데 이때는 대통령이 이미 빵카로 가 있는지. 저 용산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특별 경우 이제 비상사태가 발령되는데 이 비행체에 의한 거는 그 기준이 지상에서는 5,500m지만 공중에서는 3.7km가 되는 겁니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경호처장이 용산 갈 때 이 문제를 작년에 김병주 의원하고 제가 용산진보실 이럴 때 방송해나가 무지한이 많이 제기하고요. 그때마다 뭐라 그랬냐 하면 이제는 현대화되고 자동화되고 인공지능까지 동반한 첨단 경호로 갖게 돼 있는데 왜 자꾸 과거 생각만 하시냐. 아무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방공 레이다라든가 대공화기라든가 다 작전 개념의 이상이 없고 용산과 강남구 주민들에게 피해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굴까? 지금 김용연 경호처장입니다. 그때 TF장이 지금 와서 보면 다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 대책도 마련 안 하고 대책 없이 간 거예요. 대책 없이 그리고 이번에 김병주 의원이 지난달에 29일 날 의혹 제기할 때 국방부 합창 경호처까지 발끈해서 아니 그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모릅니까? 이 비행금지 구역은 감시하는 별도의 감시장비 탐지 레이더가 다 배치돼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알지 항적에 다 뜨지 그것조차도 저기 모르면서 어? 뭐 여기서 들어왔다고 어? 우기냐고 그러면서 강력한 유감을 피합니다. 이랬단 말이야 이게 사실 부인 강력한 유감 심지어 이적행이 이게 불과 지난주 얘기여 지난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감시장비 탐지장비 하나도 못 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말이 많아 죄송한데 2015년 1월에 백악관에 드론 하나가 떨어진 집이에요. 그 공무원이 소유로 된 드론인데 조종 실수로 해가지고 백악관 남동쪽 벽에 충돌을 했어요. 그랬는데 백악관 뉴욕타임즈 보도는 그 몇 개월 전에 오바마 대통령 비밀 경호국 거기가 백악관 경호국이 있는데 거기서 내부회의 세미나 중에 정말 드론의 대책이었다. 이런 세미나를 하고 지적이 나왔는데 그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때 드론이 크기가 60cm 이거는 2m짜리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9.11 테러 이후로 2015년에 백악관 드론 충돌 사태가 있었고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싹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첨단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백악관이 세웠는데 지금 미국도 그러는데 여기는 2m짜리 뚫려 놓고 열흘간 천하태평이고 집에 가서 밥먹었다는 거 아녀 이 얘기가 그러니까 뭔 압도적 대응이고 뭐 응징 보복이야 다 집어치고 네 몸이나 건사 잘해 전쟁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 네 머리위가 뚫린 거야 지금 네 몸이나 건사 잘해 뭔 전쟁이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압도적 대응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센 발언한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군이 이렇게 무능하다는 거 제대로 식별하지도 못했고 식별이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면 둘 중에 하나요 식별이 실패했던가 아니면 알고도 거짓말했던가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으면 제가 실패했다가 알았어 그랬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김병주 의원 말이 맞았다 그랬다가 숨기다가 뭐 결국은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 군 자체가 대단히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능하거나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러면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이 상황에서 뭐가 압도적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군 자체가 이렇게 진짜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나사 풀려가지고 나사가 풀린 정도가 다 빠져버린 상태인데 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를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센 얘기로 센 얘기로 덮으려고 하는 이런 청와대의 이런 방식은 이제 막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열받아 하시는 것은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고 남탓을 하고 희생양을 찾는다는 겁니다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작하다 전 세계 우승거리가 되니까 MBC를 느닷없이 한미동맹을 음해하는 이적행제로 몰았잖아요 MBC 생략으로 삼고 괴롭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어있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로 그렇게 본인들이 예방하지 못하고 사회대체제도 못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걸 유가족들에 대한 정치공작과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뭐하고 있었으면서 윤석열이 본인이 일반인만 나가 있었잖아 이래서 뇌사? 앞사 뇌사겠지 라는 뇌진탈이 너무나 엉뚱한 막 해놓고 갑자기 일선 경찰에 대한 심지어는 소방서장한테 책이 묻고 실제로 지금 특수본에서 뭐 성의 없이 하겠다 해놓고는 진짜 정산차 들어간 사람들만 책임을 묻고 있지 않아요 이번엔 똑같지 않아요 오히려 김병준께서 우리가 모자한 부분을 채워줬다 야당이 그러다 해서 고맙다 야당에도 정말 국방위 안보 전문가 있고 우리나라를 걱정인 분들이 있어서 고맙다 김종대 전원님은 김병준은 고맙다 앞으로 그분들의 고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실수했지만 잘했다 해야 되는데 김종대 전원님은 고발하고 김병준은 간첩으로 간첩으로 어느 외국 바이어가 어느 외국 투자자가 대한민국에 물건을 개화하고 사겠습니까 곧 전쟁 날지도 모른 나라에 그 다음에 조인트 누클러 액세사이즈라는 했는데 미국 투자가 그냥 물어보니까 바이든이 노해 또 한국 정부가 부인하니까 미국 NS까지 나서서 노 그러니까 그 노 를 노으로 또 아니 그런데 거기서도 백악관 해명도 핵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여배 공동대응은 확장하는 걸 논의한다는 건데 확장업체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거기서는 또 희생양이 누가 됐냐면요 미국 기자가 됐어요 미국 기자가 붓숭물을 봐가지고 바이든이 놀래서 그냥 노한 거다 잘 모르는 상태 미국의 MBC가 됐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기자를 또 희생양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국민을 사이에서 바이든이 노한 것을 청와대가 NOWA 아니 그 예스가 뭐죠 노 KNOW 죄송합니다 KNOW로 했다라는 그렇게 조작을 하다가 실패했다라는 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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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 조작을 하다가 실패했다 이렇게까지 풍자가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하루하루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날마다 10년 초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핵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서 제가 어제도 진행 중에 얘기했는데 지금 필리 골드버그 미국 대사가 본국에 호출이 돼서 갔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그 배경을 취재하고 있어요 지금 고 취재가 될 건데 아니 그 저기 한국 대통령이 뭐 핵전쟁 연습 얘기를 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북에 무인기 세대를 보내면서 유엔사령부에는 협의 한 번 얻고 미국을 이렇게 개무시하는 대통령은 첨 봤거든 그럼 이거 어쩌자는 거야 지금 미국 협의와 대사 좀 와보라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미국도 당황할 것 같아요 모두를 다 호다하게 만드는 거지 저 난리면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이것저것 굉장히 윤석열에 대해서는 심기 불편할 것 같아요 거기 또 걱정은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얘기인데요 자 이제 9.19 군사합의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는 확성기 방송도 제기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9.19 합의 때문에 안보가 다 망가진 걸로 얘기합니다만 9.19 합의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뭡니까 전방에서 확성기 방송 사라져가지고 옛날에 남북한이 같이 틀어대면 야밤에 그게 생지옥이지 그래 그 적경지역에 우리나라 200만 국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양쪽에서 틀어대보십시오 거기에다 남한 거는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 앞쪽에 위치하면은 그 은파에 구토가 나오고 사람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부근의 위험지역이라서 가면 안 되거든요 무슨 또 질병을 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능이 좋아요 이런 거 남북한이 양쪽에 다 털려지 전담 보낸다고 또 시끄럽게 하지 거기에 와중에서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에 우리 어민들이 조업구역이 이 군사합의에서 이전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하도록 시간이 통제되고 그 다음에 조업구역도 통제됩니다 그러니까 발이 묶여 놓으니까 그 사이에 중국어선이 싹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9.19 합의 이후에 이게 많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민생에 복지가 증진이 되고 중국어선에 대처가 가능해져요 이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겨우 살만해진 200만 적경지역 주민들과 우리나라 서북해역의 5개의 섬의 민생 그리고 제일 혜택을 받은 건 우리 군 장병들이에요 큰 사고 없이 큰 부담 없이 피로감 덜 느끼고 이렇게 해서 이 합의서가 살아있을 때는 1년에 200건이던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의 수가 2회로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안보에 비담없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2 이상 성공하는 안보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보는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태도고 방법이고 다 나중 문제요 실패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보는 결과로 말하는 건데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실패하나 안보냐고 그런데 이거 다 거꾸로 돌리겠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경지역에서 확정을 방지한다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9.19 군사합의를 북위에 이미 수차례 수차례 이걸 어긴 건 맞습니다만 17차례입니다 어긴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나서서 효력정지하겠다 그런데 이 효력정지와 관련돼가지고 효력정지나 그런 내용이 없대요 그러면 효력정지하면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파괴다 그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안전장치 몇 안 되는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이것마저 우리가 걷어차버린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미성적이지도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정말 다시 한번 정권과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는 속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통일부가 지금 관련돼가지고 확성기 전단지 이 부분 법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안은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서 통과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가 지금 관련된 법령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걸 금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거 국회 법입니다 입법 절차이기 때문에 이 권한은 국회에 있어요 근데 웬 통일부가 갑자기 무슨 입법권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통일부 관계자들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제가 조금 이거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9.19 군사합의가 뭐냐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으로 남북 대체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전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정전협정 이래 구체적으로 남북의 군사적인 행동을 규율한 단 하나의 군비통제 규범은 이거 하나입니다 9.19 군사합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전협정 이후로 이거 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 정전협정은 말이죠 우리가 냉전 시대에 전 세계에 23건의 평화협정 정전협정, 종전협정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23건이 체결되고 나서 21건이 다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대규모 전쟁을 막은 건 두 건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반도 정전협정 그런데 이 정전협정에 탁월한 측면이 있어요 바로 남북 군사분계선 2km의 완충구역을 DMZ를 만든 거거든요 이 완충구역이 전쟁을 막았다고 봅니다 이 완충구역이 명확치 않고 그런 규범이 없는 서북의 NLL 해역이라든가 한강하고 같은 데서 말썽이 나는 이유는 정전협정에 효력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정전협정의 탁월한 점 아주 우월한 점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준수되어오던 DMZ의 좋은 점을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잖아요 그래서 훈련금지구역을 만들고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만들고 했던 거는 지금도 DMZ에서는 다 금지되는데 그거를 외연적으로 조금 더 확장시키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정전협정에 아주 탁월한 요인을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완충구역의 탁월한 효과를 말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충돌이 없었어요 드론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안보에 상당한 어떤 걸림돌이 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 생각인데 이게 깨진다는 거는 사실 정전협정의 어떤 탁월함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남북한간의 완충을 부정하는 건데 그게 바로 때마침돼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전협정 위반 발언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세대 올려보내라고 본인이 직접 지신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래서 쌍방과실이 된 거예요 유엔 안보리에 이걸 재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연공 침범 우리 국제법 위반 유엔 헌장 위반에 대해서 왜 북한의 항의를 못하느냐 왜 국제사회에 재솔을 못하느냐 우리도 침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여론에 호소를 해야 될 기회를 놓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저기 보니까 이번에 9.19 군사합의는 이미 무력화되어 있지만은 정전협정 부인 발언까지 한 거거든요 그 발언까지 나와버린 거기 때문에 이제 역대 정부가 한국전쟁이대로 70년 동안 준수해 온 한반도 위기관리 체제를 지금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이거 미국이 기절할 일이에요 동맹국이 그래서 아마 미국도 아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9.19 군사합의를 결국 무력화시켜갖고 효력을 정지하고 폐기해버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양측 최고 지도자가 전 세계에 선언한 건데 온 결에 심지어 자국민에게도 문재인 대통령 연선까지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그래서 논리 알려질 텐데 이걸 본인들이 깨뜨렸다는 것을 북한이나 특수체제를 감안한다더라도 어쨌든 한반도에서 온 결에가 또 전 세계 시민이 또 세계정부가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자꾸 양측의 최고 지도자가 합의해 놓고 그렇게 도발이나 어기는 짓을 계속하면 어떡하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없어지면 이제 북한 내에 예를 들면 무모한 세력들은 이제 족쇄가 없어졌다 더 함부로 남쪽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수록 남쪽의 경제와 안보는 최대치로 불안해질 거고 올해 안 그래도 최악의 경제 민생이라고 모든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스티플레이션으로 진입했다는 표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이 상황까지 겁치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모하고 정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 탐험 오히려 북한을 봐서도 남한을 봐서도 그리고 군사위원회 양쪽의 최고 지도자가 합의를 했는데 제발 준수해라 중국과 러시아도 준수를 좀 협조해달라 UN에서도 다뤄달라 그럼 북한의 입지가 국내적으로 계속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북한의 입지를 좁혀서 불군사비를 억지라도 지키게 만드는 길이 있는데 정반대로 긴장을 보조하고 북한 내의 모험 세력에게 어느 정도가 실체가 있는지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강경파들에게 빌미를 주는 짓을 하는 거죠 너무 이게 걱정인데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세윤 전 장관 같은 분이 3월 달에 국지전 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전 통장관이 주의를 주고 나왔잖아요 아니 물론 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꼭 위기를 조장하는 발언은 하지 않겠지만 잘못 관리하면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금 대만 해업보다 한반도가 더 위험해졌어요 최근에 대만 해업이 그렇게 위험해진 거는 차이닝원 총통 밑에서 새로 등장한 해계모니를 잡은 새로운 군부가 대만 방어전략을 포기하고 베이징 상하이 폭격 전략을 주장하면서 베이징에 눈을 찌른다고 하는 새로운 어떤 비대칭 전략을 주장하면서 대만 해업의 위기가 시작된 이게 한 3년 됐어요 그때 시진핑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지도자와 군부가 이렇게 설치고 나니까 어김없이 긴장이 고조된 거예요 지금 한반도의 두 지도자가 가장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만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찬찬히 풀어드리기로 하고 시청자들 반응이 좀 많이 나온 모양입니다 최 기자 킹덤님께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용산으로 옮겼고 조용할 날이 없다라고 의견 주셨고 공공님께서는 사성 장군 출신이 북한과 내통이라뇨 장난합니까? 라는 의견 초파초파님 조선일보가 용산 뚫린 거 보도한 거는 왜 북한이랑 연관치지 않습니까? ONS님 민주, 인권, 선진국으로 가다가 낭떠러지로 급발진 중인 것 같습니다 부커스님 한심한 정권인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촛불을 드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도 변함없이 촛불을 들러 갈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게 지방 소식입니다만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대구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요즘 어떤 광주나 서울 같은 데서도 다 운영하는 지자체 TV가 이게 대구가 조금 도돌아진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일까요? 최 기자 대구로 하방한 홍준표 시장이 지역 언론을 꽉 잡고 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구 지역 언론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보도할 건 있어도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픽스는 할 말을 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스픽스 대구 뉴스센터가 홍준표 대구 시장에 대한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대구시의 공식 유튜브인 대구TV가 홍준표 시장의 개인 홍보 채널인 TV 홍카콜라나 청년의 꿈의 채널에 대한 영상 제공처 기능을 하면서 제2의 홍카콜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까 인커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이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비교되는 현실입니다 대구시의회에서도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대구시는 없고 홍 시장만 나온다 부산시 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처럼 공적 채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설명한 보도 내용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선거 출마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은 방송, 신문, 잡지나 유튜브 등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심지어 지난 3일에 있었던 대구시 시무식 동영상은 TV 대구에 올라가기 전에 TV 홍카콜라에 먼저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에 대해 대구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를 통해 공식 질의가 접수되면 선거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세 보도는 아래 더보기에 URL이 있으니깐요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어떤 지자체의 공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어떤 건 아예 그냥 짓밟히고 아 그래 대구TV가 홍준표 시장의 선거사무소의 홍보동 영상 같이 돼버렸어 이게 개인 그냥 유튜브 채널로 인식하면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정말 황당한 게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데 공사 구분이 없어요 공사 구분이 뭐 집권했다 권력 한번 잡았다 하면 이때 그냥 다 뽕 뽑자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닌가 싶고 이게 진짜 너무나 황당한 부분인데 특히나 저는 시무식의 동영상이라는 것 자체는 이건 누가 뭐래도 대구TV에 먼저 올라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자식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개인 유튜브 홍시장 채널에 먼저 올라가고 올라갑니까 대구 시민들 대단히 좀 기만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심각한데 제가 듣자 하니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서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 사회가 어렵게 합의했던 심지어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 도입했던 대형마트에 한 달 일요일 두 번 의무 격도 노동자나 지역주구 선거들이 다 반대하는데 그냥 자기 독재자 아닙니까 이 사람 특징이 그냥 평일로 바꿔버리겠다고 지금 강행하고 있거든요 거기 항의하면 막 강제 지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뭐 두다없이 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다 저격을 했어요 뭐 권성동 뭐 유승민 다 저격했는데 딱 김기업만 빼고 저격을 했대요 그래서 윤핵관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나요 싶은데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건데 이 대구 TV를 아예 개인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대구시 유튜브잖아요 대구시 유튜브 대구시 시청 유튜브 그 기억나네요 제가 TBS TV랑 라디오 진행하고 출연할 때 박원순 시장한테 정책적으로 반드시 물어봐야 될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PD한테 제가 안을 냈더니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라디오 심지어 서울시장에 다르더라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서울시 산하기구잖아요 서울 교통방송이니까 TBS 나머지 교통방송 다 경찰청 사는 데 서울시 교통방송과 서울시 산하기구 있어요 그래서 상하 반계 딱 한 번만 주요 시정에 대한 설명회에는 출연을 아예 금지시켜놨다는 거예요 법보다 더 강하게 법보다 훨씬 강해요 사실 정책 인터뷰 수시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고나 뭐 이런 건 안 되지만은 와 그래서 아니 이거 꼭 물어봐야 된다면서 제가 눈물을 삼켰던 기억이 나요 공사를 나름대로 없게 구별한 거죠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는 또 차치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완전히 그냥 사회화 시켰네요 저렇게 보면은 다음 대선에 나오긴 나올 거 같아요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안 그러면 저럴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대표 아무도 없다고 다 저격하게 했는데 김기엄만 저격하는 거 보면 윤혜간호 연합해서 나올 생각 있는 것이고 본인이 지금 옛날에는 윤석열 김건희한테 비판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비판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음번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 일단은 대구는 먹고 들어가자 하고 대구 시정을 알리는 유튜브 공식 채널입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인데 개인 홍보를 하는 부분 자체는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사실 이걸 또 운영하는 거는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방금 최민호 기자님께서 지적했듯이 또 스픽스의 김태우 기자님이 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정당이나 선거 출마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선관위에서는 관련된 공식 질의가 오면 검토하고 답변하겠다 했는데 우리 깨어있는 대구 시민분들 중에 공식 질의 중선관위 꼭 좀 넣었으면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한 가지 이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자 과잉 의전이에요 그런데 대구시가 지금 홍준표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가 두 가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내식당에 간부 전용석을 만들었답니다 구내식당에 그건 관위주의 시대나 있던 아니 그래서 일부 구내식당 별궁이라는 얘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은 못 가는 거예요 파티전을 쳤대요 그런데 사실 요즘 먹는 거 관련돼서 자리나 이런 거 차별하는 거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전임 시장이었던 권영진 시장 때는 있지도 않았대요 이런 일은 없었대요 그런데 국회에도 예전에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있다가 난리 나서 다 없어주면 했는데 그것을 누가 하셨냐 우리 민주노동당 2004년대 10%의 국회에 두고 첫 번째 문제 제기가 왜 보좌근의 시민들로 다른 엘리베이터 타야 되냐 엘리베이터가 왜 틀리냐 그래서 박주정만 국민들로 박한 박수 민호당 정말 기억납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구내식당 내 별궁이다 등등 문제 제기가 많고 이미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대로 가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구시청 앞에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금지시켰어요 이건 헌행법에도 없는 건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대구에 있는 심의사회단체가 관련돼서 행정소송까지 지금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대구시 자체가 홍준표 시장의 사유물인 양 정말 법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정호진 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저희가 김진태가 레오랜드 사태 이렇게 해서 안 줘도 될 이자를 12억 5천만 원을 냈고 다 갚는 바람에 강원도민들의 기금을 또한 100억 정도 끌어다가 거의 또 이자를 갚아야 되거든요 100억 정도 이자를 그래서 제가 배임죄로 춘천 촛불행동하고 민생용 고발을 했어요 정호진 소장님 제안대로 대구에도 이제 저희랑 연계된 단체랑 그건 선거법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요 신고하고 그 다음에 덧붙여 말하면 저는 이 사람들이 권력을 너무 함부로 인사하는 게 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 또 보세요 전부 다 실내에 들어갖고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두 사람만 마스크 안 쓰고 악수하고 저 봤어요 앉아서 마스크를 안 써요 본인들이 특권층이에요 국민들한테는 지켜라 해놓고 정부 지침이 그거예요 실내에서 마스크 써라 방송 때는 빼더라도 저는 그래서 지침 지키고 가는 거는 방송에서는 빼도 되는 거로 돼 있으니까 본인은 안 지켜요 끝까지는 안 쓰고 있대요 이건 과태로 무조건 10만 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들만 특권층 그러니까 간부 식사석이라는 발상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본인들만 특권층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실 앞에서 집회를 금지시켰는데 헌법재판소에 의견 판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개 지자체가 1인이시를 못 알게 이건 옛날에 이명관 박근혜 때 못 알게 해서 참여한다고 소송해서 헌법 위반이에요? 다 불법적으로 제가 1인당 300만 원 돈도 받아낸 사건입니다 1인이시 못 알게 하면요 300에서 500만 원을 받아요 대구 식사 측이 소송하신 민사소송하면 판례가 남아있습니다 다 해갖고 홍준표 정말 혼내야 됩니다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혼내야 돼요 권력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번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로 가면서 뉴미디어 담당관을 신설을 했어요 제가 다른 채널을 좀 비교하면 충주 홍보면 아십니까 충주시가 공원 1명이 유명해요 구독자가 28만 명인데 대구 TV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7만 명입니다 지금 뉴미디어 담당관을 신설해 놓고서 그냥 오롯이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팀으로 지금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대구 인구가 얼마나 되죠? 200만 될 겁니다 그런데 7만이 구독자라고 그러니까요 충주시가 아마 한 10만? 15만 정도 되겠죠 10만 15만 그러니까 거긴 충주시 인구의 2배가 구독자고 여기는 대구시 인구의 한 5%? 5%가 안 되네요 그것도 구독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은 세려받고 콩카콜라 만들었더니 이건 누가 봐야 문제 저는 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시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정활동에 대한 홍보뿐만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뭔가에 대한 개인정치활동 개인정치활동을 아예 노골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도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걸 반영하겠다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시민들의 목소리는 차단해버리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난 불통이야 대구가 보니까 캐치프레이즈가 파워풀 대구더라고요 파워풀 불통입니다 파워풀 불통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제가 대구팀 들어보니까 진짜 7만 4천 명이 안 했어요 200, 300만 도시여서 이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시민들이 유익한 정보나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시장 개인 홍보방송처럼 누가 봅니까 꼴배기 싫어 옛날에 이명박 5세일 때 TBS 누가 봤습니까 그때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 기자 댓글 소개해 주시고 이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룡님께서는 대구의 왕 홍카콜라라고 해주셨고요 권혜선님 대구도 큰 문제입니다 시장부터 신천지까지 사림부님께서는 이번 일로 대구의 이미지가 절벽으로 추락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슬람 사원을 대구에서 짓는데 주민들이 그 옆에서 돼지고기 파티를 하고 대구시가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신천지 10만 명이 모인 졸업식 비슷한 거 이수식을 대구에서 대규모로 개최할 때 대구시의 설명은 종교의 자유였다 종교의 자유가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신천지는 되고 이슬람은 안 되고 이게 뭐 짐 없더러 꼴리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하려면 다 똑같이 자유를 주십시오 대구시의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정호진 소장, 안진걸 소장, 최민호 기자 세 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법들에게vio